페이크 춥자 우리 1,2,3 세트 다 정글 다르게 할까 그러면? 크림 정글 해보고 싶다 우리 팀 착할 사람이 있어 나 탑 루시안 돼 탑 칼리스타도 돼 일단 방송시간 누릅니다 그러면 눌렀어요 눌렀어요 좌랭 한 두세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습이나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포변하는 거죠 저희도? 나 어디로 가? 이거 말한대로 탑 가야지 내가 정글 가면 탑 가는 게 나을 듯? 오케이 못 참아 잘 참아 한가해 3명 우리 방송 켰나? 켰어 오케이 함수 형님 응 Where are you? 나? 뭐가? 여기 있다 찾았다 오케이 현재 뭐가 정글이야 첫판은? 아니 계속 내가 정글 할 거야 이제 아 계속? 아니 내가 정글해 아 내가 정글 할 거야 나와 나 한파만 나 한파만 손 한파만 풀게 나와 이게 이게 쫀드이가 미드 가고 한냥이가 원딜 갈까? 오케이 내가 남는 데 갈게 그냥 미드나 원딜 둘 중에 아무데나 그럼 이제 손만 풀자 그러면 미드 한파만 우리도 포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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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포변했는데 보여줘 내가 정글 할게 오케이 다들 켰나 지금 방송? 켰어 켰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러브 형 그 아래 뒷꼬로 좀 오케이 근데 나 정글 한파만 해보면 안 돼? 아 정글 철덩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지 어 나 한파만 할게 한파만 할게 한파만 오케이 그래 그래 첸 정글이랑 잘 맞는 거 뭐 있지? 들어가는 거 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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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류 같은 거 해 간류 같은 거 니코쉔 쩔 쩔 거 같은데 다이애나 쉔 할래? 다이애나 쉔 다이애나 쉔 쩔다 다이애나 쉔 할래? 다이애나? 못 할 거 있나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짜신 있지 미드는 오톤? 아 멋이 안나 AP가 좀 잘릴 거 같아 AP가 멋이 안나 다이애나 쉔 리산드라 쉔 해줄게 오케이 다 해 우리 오늘 마음 편하게 해 오늘 마음 편하게 오늘은 그냥 자유랭크 하는 느낌이다 아우렐리온 쉔 하면은 대륙 경단 가능 대륙 경단 가능 궁금하다 아우렐리온 스토리 이게 그 벽을 이렇게 넘어 다니잖아 벽에서 생궁 타지면 어떻게 돼? 날아가 계속 날아가 같이 타고 아 그래? 나 벽 안에서 벽 안에서 좀 케임마냥 가장 가까운 벽으로 뿅 하고 나오지 음 너 아우렐 몇 판 해봤어? 아우렐리온? 세 판? 야 우리 진짜 전략은 그거 아니잖아 맞아 아니 이블린 쉔이 최고 아니야? 이블린 쉔? 어 왜? 투명 쉔 투명 쉔 아니 아니면 아니면 앨리스 쉔 앨리스 쉔 아니 근데 이거 대회에서 나온 거야 녹턴 쉔은 쉔 공중 소환하기 근데 쉔 쉔 쉔 녹턴 나오는데 우리가 AP 비중이 없어 쉔 녹턴하면은 탑에서 마오카이 해야 돼 아 모데카이즈 해야 돼 블라디에 말파이트 하면 되긴 하겠다 아 말파이트 AP 꽤나잖아 아 그래? 생각보다 낮아 방탬으로 가면 그럼 모대에 있어야겠네 배고파. 우리 일곱 시간인가? 밥 일찍 먹어야겠네. 나 안 참아. 오늘 그냥 참지 말자. 오늘 저기 병건이 들어가는 거 다 받아줘. 오늘 분노 모드 해. 무조건 들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야? 응. 사오 싶은 거 다 해. 오늘 절대 못 참는 조합.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카이산 이런 거 할까? 카이산 좀 구린 것 같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뭐하지? 빙결이랑 시비르가 참 조합이 괜찮은데. 빙결이랑 시비르? 어. 아니 내가 빙결 가고 바텀이 시비르 가잖아? 그럼 내가 유령을 뿌려. 느려지지. 그때 시비를 궁키고 눈 뒤집고 달리면은. 따라가면서? 상대 전멸 다 빠져. 오케이 오케이. 좋네 좋네. 근데. 오케이. 좋아. 그리고 내가 니콜을 하고 분신 보내서 상대 사이로 들어가면 시현이 날 타고 들어오는 거야.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1호는 좋다 일단. 우리 팀 자랭 시작했어? 팩 좀. 우리만의 전략을 짰어 지금. 오케이. 자 감독님한테 플랜 설명할게요. 오케이. 내가 빙결을 쏴. 내가 빙결을 쏠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슬로우가 묻잖아. 그렇지? 그러면 시비르가 궁을 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못 참하죠? 못 참하지?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어. 미친듯이 빨라져. 딱 달려. 그때. 쉔이 나나 말파나 판테한테 궁을 타. 그리고 적 중앙에다가 우리가 궁을 갖다 박는 거야. 오. 좋아. 모참아 전략이야 혹시 이거? 응? 모참아 전략. 모참아 전략. 모참아 전략. 유튜브워칭 모참아 전략. 오케이. 항상 이론을 완벽해. 그리고 우린 궁 빠짐 싸우지 마. 궁 빠짐 싸우지 마. 오케이. 우린 궁이 핵심이야. 호흡 보여줘. 호흡 맞추는 것도 실력이야. 근데 쟤네 조합 매절해. 쟤네 뭐야. 탱커가 없어. 딱 봐도 약해 보여. 지금 우리 궁 중에 뭐 맞던 치명적이야 쟤네 입장에. 오케이. 못 참아 진짜. 가자. 다들 화났어. 우리 많이 참았어. 응. 나 이제 분노들을 못해. 참으면 바보야. 나 못 참아. 응. 나 못 참아. 나 위치 안 봐. 정글 위치 안 봐. 그냥 들어가. 그.. 그렇게 까지. 안 받아 안 받아. 너 지금 궁 타고 들어가. 너무 못 참는데. 괜찮아. 안 참아. 아 이거. 참수 언니 이거. 이거 그거 바꿔줘. 클럽 태그 바꿔줘야겠다. 아 나 이름 바꿔야 돼. 클럽 이름. 오케이 다음. 더 좋은 점 있어. 더 좋은 점. 내가 페이크 칠 수 있어. 미드 마이파인 척 할게. 오케이. 오오오. 우리 이거 임배 한 번 해. 페이크 좋다. 오케이. 임배 한 번 해. 우리 어제 썼다고 한번 해. 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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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빵템 두 명인 줄 알아요. 무서워할 거야. 어 그러네. 나도 가는 거야? 빵템 두 명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세 보여. 뭐라내고 뭐라내고. 안 뭐라내죠. 자. 없어 없어. 나 빵템 두 명인 줄 알아요. 네. 네. 가자 가자. 더 들어가? 어떡할까.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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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top the music 오케이? 탑은 이제 올라가 와드 맞고 여기로 가는거야 와드 맞고 와드 맞고 일로와봐 탑은거야 탑은거야 오케이 안온다고? 다음 탑이야 근데 와드 여기다 3개나 막았어 다 탑네 승대 종그리야 니달리 승대 종그리야 니달리 승대 종그리야 니달리 안오면 먹어 오케이 이즈도가 이즈도가 어 가 여기도 리시해주자 갈 때 조심해서 가 눈치보고 있어 나는 착한 미드이기 때문에 니시도해주고 오케이 좋아하시네 기자맥 진정한 미드만이 블루룻이 도와준다 승대 종그리야 스쿱 합의 텔포를 타보네 승대 종그리야 승대 종그리야 승대 종그리야 승대 종그리야 승대 종그리게 승대 종그리야 승대 종그리야 승대 종그레 승대 종그리네 어, 맞다. 오, 좋아 좋아. 드럽게 날게 해, 저거. 괜찮게 났네. 참지 마, 형님. 참지 마요. 케린, 넌 좀 이따 죽었다니. 나 가져오. 오, 뺐어. 턴 넘었지. 내가 넘어. 오케이, 전멸 뺨, 전멸 뺨. 이득이 이득. 오케이, 이득. 어, 봐도 좀 그랬어. 혼자 먹고, 혼자 먹고. 나, 전멸 잘리겠는데? 왜왜왜왜왜. 방금 피지컬 미쳤어. 내가 한번 봐. 좋아 좋아 좋아. 나 밑에 봐 이게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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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림이야, 미드림이야. 굿. 좋아 좋아. 지금쯤 상대 니달리 당황했어. 좋아. 바텀 조심, 바텀 조심. 미드림이야, 미드림이야. 오케이. 나 와드, 와드. 케인 사라졌어. 케인 집감. 케인 젠. 들어와서 막자. 특현놈이네. 이들 집 갔다 왔다 해. 여기다 가면, 두루랑 두꺼기 다 모여. 이들 니달리? 이거. 빌렸죠? 니달리 지금 별로밖에 없지. 아, 우리 거 털았네. 서로 털어, 서로 털었어. 빼빼빼. 약간 디테일 각 하나만 줘. 디테일 각 하나만 줘, 바텀. 디테일 각 하나만 줘. 오우. 다 갔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조심. 이제 당기세요. 그냥? 오케이. 밀어야겠다, 내. 니달리랑 반반 갔네, 지금. 니달리 저쪽, 우리 쪽. 니달리 반반 좋아. 아, 진짜 맥 왜 이래, 이거. 좋아, 좋아. 오케이, 집 가자 집. 니 창이 향할 곳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 창이 향할 곳은 오직 하나뿐이다. 공속 안 찍어서 미니언 막 너무 힘들고. 나 탑겐가. 오케이. 탑겐 간다, 이카로 없다. 졸라싸워, 졸라싸워. 졸라싸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싸워, 싸워, 싸워. 오케이. 졸라싸워, 졸라싸워. 오케이, 풀패스. 오케이, 오케이. 탑무풀. 탑무풀. 좋아요. 시비드가 참 좋네. 모션이 깔끔해서. 시비드 들고 파밍 중, 지금. 시비드 무지아. 니코는 너무 모션이 깔끔하지 않아. 밀어? 땡스. 오케이, 슬픔. 사고. 쟤가 3, 6 집았음. 오케이. 바탑 라인 땡겨줘. 아, 라인 땡겨줘. 라인 땡겨줘. 얼마 없다. 마지막. 할 수 있나? 치면 잡을 것 같은데, 치면 잡을 것 같은데. 나 올라간 중, 나 올라간 중.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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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봐.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계속 싸워, 계속 싸워. 잘가요.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꿍. 갈짝 빠지고, 치고. 괜찮아, 괜찮아. 루시아는 집 갔다 오는 중. 오케이. 지금 배고파서 집중력이 떨어졌어. 그럼 뭐가 될 거 아니야? 응. 저쪽 정글 탑에 있었나? 아, 탑에 있었어. 응, 탑에 있었어. 죽었다가 죽었다 지금 살아나? 피가 있나? 오늘 도발 좀 이상한데? 뭘 담아주는데? 여기, 여기 봤나? 주사에 타 육드는 건가? 이달리한테 윗 빠지게 뺏김. 오케이. 아, 들어간다. 바텀 싸워도 돼? 바텀 싸워야 돼? 바텀 싸워야 돼? 바텀 싸워야 돼? 이달리 위쪽이었음? 메롱. 미드 조심. 탑이랑 미드 조심. 나 와드 8초거든? 아, 이거 오검 좋네? 이거 오검 좋네? 빨리 와. 나 아직, 아직, 아직 유름 아니야. 아직 유름 아니야. 아니, 얘가 걸었어, 나한테. 아군이 당했습니다. 상혈규 시안. 오케이, 잘했어. 오지. 아니, 아직 유릴비 아니었어. 걸어오지. 참았어, 참았어, 참았어. 참아야지. 못 참았어. 참아야지.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 어떻게 참아? 한 몸, 하나 먹으면. 늦었어, 늦었어. 이거 와드. 탈이 되면 걸을 수 있다. 나중에 타. 오케이. 자, 오케이. 오, 저걸.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제 싸워야 돼. 탑 싸워야 돼. 탑 싸워야 돼. 오케이. 오우. 나 육 찍었어, 이제. 망고 싸워. 맞아, 육래 찍었어. 적었다. 어딘데? 합류 가능. 육래. 육래 먹을까? 용먹. 먹어. 이거 밀고, 밀게. 바탕 밀게. 아, 밀어, 밀어. 밀어놔. 나 싸울게, 쌈 볼게. 궁 있지. 용 칠 거야, 용 칠 거야. 용 칠 거야, 용 칠 거야. 전령, 전령 먹었으니까 탑이 있을 거야, 지금. 밀어라고, 금방 밀어. 가자. 도와줘. 와, 용을 꺼. 나이스. 탑 싸워도 돼. 탑 싸워도 돼. 탑 싸워도 돼. 오브젝트 이거, 욕먹는 건 기가 막혀. 맞아. 탑 싸운다. 어. 탑 저만 해? 배지 싸울 때 말해야 돼, 싸운다고. 근데 바텀 디테일 와드 봤는데 왜 자꾸 미는 거야? 아까 욕먹어 올려고. 어, 그리고 시민은 좀 편하게 쉬지 않아. 떠, 떠. 아, 그래? 안 당겨져? 안 당겨져? 안 계속 밀고, 당길 수 있긴 한데. 오케이. 나 그럼 그냥, 먹힐 때 쓸게. 오케이. 탑에나 타줘, 탑에 나가. 탑은. cré block, 창발. 저는 리가 너무 못로 Со Smithagens sl sixteen response. um Thisstown is survival. 이십 Esse tel of us bitch. 아니am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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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mnezilla yeah, no we should get like it otros 번 so, poiencies være. gymnasium seauli. 짱사원 Bonino. 아まあso? 스크뿐은 저 걸어. 스크뿐은 저וא 제EN thanks game time for that. 탑해요. 응 탑도 못 터마와도 돼 대신 싸울 때 말해 나 싸운다고 다 같이 싸우면 돼 대신 양쪽에서 싸우면 안 돼? 탑 지금 싸워야 돼? 싸워 싸워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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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 있어 그 자리 좋아 좋아 저 뺏는데? 나이스 궁을 너무 이상하게 박았어 쏘리 밀어줄게 밀어줄게 나이스 쭉 밀어줘 나는 빠질게 미달려 올 수 있으니까 저쪽 아직 안 갔네 그럼 싸우자 미드 전력 미드에 나 최애 궁 없어 최애 궁 없어 최애 궁 없어 아이고 싸워 미드 이달니 미드 이달니 미드 이달니 안보여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 원래 그래 와 어떻게 원래 그래? 아 아 원래? 같이 바뀌기 팝팡 밀자 팝팡 밀어버려 그냥 팝팡 밀어버려 그냥 팝팡 밀어버려 팝팡 밀어버려 팝팡 밀어버려 나 뒤로 돌테니까 혹시 패릭 있나? 나 궁돼 나 궁돼 나 궁돼 나 궁돼 나 궁돼 나 궁돼 나 궁때면 오자 고고고고고고고 고고 루시안 루시안 보자 나이스 죽여줘 사라졌어, 지금 사라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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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이든 이거 밀어줘 그냥 똑같은 정글 해 뭐지? 어차피 빙결은 한 타만 모아가는 거야 코 딱 뜯어 코 딱 뜯어 뭔데? 어떤 정글? 뜯고 뜯고 정글 야무지게 뜯는데 조금더 조금더 케인 또 안보임 쿵 20초, 쿵 20초 케인 나오면 내가 싸울게 응 나 여기 한 번 더 가볼게 케인 안보여 조심하고 나 쿵 10초 안 돼 이거 신속신이 얼마지? 200원이네 이렇게 간거야 나 궁 있어 싸워대 우리 용 나왔다 30초 미듬이야 오케이 아 쟤 염증하고 해야지 케인이랑 싸울게 난 케인이랑 싸울게 싸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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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도착하면 돼 좋아 나 간다 레오나 스킬 다 빠졌어 빠져 됐어 나이스 손은 못 맞고 갈게 손은 못 맞고 갈게 기다려봐 여기 니달리 있거든 응 탑 내려가자 같이 내려가자 탑 같이 내려가자 일어놓을게 나가놓고 루시안 둬 4대3이야 4대3이야 빼야돼 아리는 포지션 살짝 빼야돼 오케이 다 빠졌어 좋아 좋아 천천히 아리는 포지션 아 가자 나이스 나이스 좋아 킬 다 뺐죠 살짝 빠져 살짝 빠져 나도 갈게 오케이 그 그림자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길었다 욕먹는다 여기 마지막 할게 마지막 할게 사야지 사야지 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하는 중 아야 아프다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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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여기 기적 가는 중 솔방을 터뜨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일자로 걸어갈게 케인 탑이야 케인 탑이야 빨리 먹자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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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이거 먹었다 우리꺼다 나이스 오케이 나는 탑으로 복기 오케이 그것 좋아 잘 맞는다 우리 응 셰이크로 되고 있어 좋아 완벽해 못 참아 좋아 버터메이션 밀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힘들다 나 궁 50%야 오케이 오케이 아 바텀 잘 버텼어 모바는 잘 버텼긴 한데 나머지는 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공기팡 같은데 아 케인 건방신데 나 아까 공기팡 한 번 함 한 번 한 번 받을 수 있어? 정글 어? 바텀 한 라인만 받아줄게 미드 올래 바텀 이게? 그리고 전력 어떻게 할래? 아 미드 깨졌구나 전력 먹고 전력을 근데 바텀 일자를 우리가 먼저 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바텀을 칠 수가 있거든 오케이 멈춰? 어 그래서 내가 한 번 받아볼게 나 이제 궁 돌아 궁 10초 올라간다 제 쪽 정글로 가면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응 오케이 시브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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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싸워도 돼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시야봐줘 응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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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걸어도 돼 걸어도 돼 알파 내려와 알파 내려와 알파 내려와 어라아 괜찮아 괜찮아 나 있어 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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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미러스 얘들아 나이스 안녕 고양이 레훈아 레훈아 그쪽 컨 MC기 경 Bible 나이스 나이스 천력볼까 천력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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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될까 meditate 그렇게 굿 구구 으음 나 강타 있어 우리 오븐지프 귀신인데? 너무 잘 먹어 오븐지프 목숨 걸었어 다시나 복, 합류, 합류 벗고, 미드에 풀자 나 미드 갈게 말파 쿵 17초 말파 쿵 17초 여기 다있어 내가 미드 받아먹고 있을게 말파 탑 내가 미드 갈게 이제 너 태 돌잖아 탐툼님 제가 탑 이기게 해드릴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쿵있죠? 응 쿵있어 쿵 꽂아도 돼요 지금? 응 나도 쿵있어 우웅 멈춘 스탭 세트 세트 승이 없었구나 테라 안 쓸게 테라 안 쓸게 나 함유돼 궁 함유로 인간 최선이 널보다 큰 나는 그치 쉰 안돼 안돼 까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 이번 편 초반에 다운받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되게 느려가지고 잘 못했어 여기 올 수 있나? 나 갈게 6초면 살해나 5초, 4초 믿으러 간다 탑으로 갈게 쭉 빼야 돼, 쭉 빼야 돼 라이크 갈 수 있어, 나 궁 있어 응 나 전령 있어, 미드 못 밀겠구나 미드 나 집 좀 갔다 올게, 필드 넣어 핀 찍으면 돼, 핀 와 오케이 용 1분, 용 1분이야 오케이 용에 용 주고 우리 미드 밀자 어때? 알령 풀고 올게 알령 있으니까 미드 빨리 밀면 용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미드 빨리 밀어보자 말파 텔 없지? 말파 내려와 내가 탁할게 업무 보시네 업무 보시네 말파님 내려오세요 말파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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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찌개 밀자 이거 미드 찌개 밀자 이거 오케이 말파님 현실 크리스트 좋아 오히려 좋아 용 줘 나 텔 있어 나 텔 있어 나 텔 있어 말파가 와야 돼 말파 없어 근데 말파 없어 말파 없어 현실 이슈 인정 말파님 아래로 빨리 아래로 빨리 아래로 빨리 사실 갱당했어 용 준다고 했지 용 준다고 했지 미드를 좀 위로해줘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용 주고 미드 밀어 어쩌면 우리 이용이야 하지만 근데 못 참을 것 같긴 해 먹었다 딱풍이 있어 강제로 참음 미드 밀어 오케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오케이 다운 봐도 돼 다운 봐도 돼 오케이 그냥 말파 공 보이면 각 보이면 그냥 찍고 케인도 내려온다 케인도 내려온다 케인 내려간다 바텀은 어떡해 이거 미드에서 한번 걸었어야 했어 그래서 나 와드타와야 돼 나 와드타와야 돼 케인 바텀으로 케인 바텀 타고 말파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나 레즈 좀 먹을게 저 이미 다 막혔는데 아깝다 집에 갔다 걸어가 그래 그래 와 도가 도가 나이스 오케이 도와 딜이 살짝 부족했다 니달리 니달리 풀 뺐어 니달리 풀 뺐어 니달리 풀 뺐어 오케이 나 시행 쿵 90초 딜 한 번만 더 밀면 부술 수 있겠다 응 한 번만 한 라인만 더 이제 큰 오브젝트 바론이긴 한데 솔직히 저거 먹기 힘드니까 받아먹으면서 성장해 미드가 핵심이야 지금 미드 1차가 핵심이야 응 나 바르게 먹을게 미드를 편하게 밀어도 된다는 거잉 응 어 이게 안 먹어져 시시 아 진짜 아리파이가 있다 이거 시앤아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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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개 망가 중 오케이 태인이 탑 나타남 오케이 다시 미드 밀게 오케이 자 쿵 17초 승리할게 건넙네 미드 이거 부사지로 들어갔다 이거 부사지로 돌아갔다 돌자 돌자 돌아서 갈게 어 서포트 할려구나 오 오 판트와 야 야 페인어스 페인어스 빼야돼 아 빼야된대 1절 만 1절 만 이거 안 되겠다 들어갈게 아 아 제대로 안 남았다 어 아 아 아 나 이거 한 번 할거야 내가 못했다 괜찮아 괜찮아 나 궁 6초 괜찮아 우리 오브젝트 많이 먹었어 여기 치감 가야겠다 세나가 세나랑 리달리가 세나랑 케인 리달리라서 치감 무조건 가야겠다 니코 세졌어 이제 우리 그 짤력 할 수 있어 뭉쳐봐 나 지금 든든해 이제 내가 빈결의 무서움을 보여줄게 뭉쳐봐 한 번 시비를 궁 채워 응 최소 2명 뭉치면 무조건 궁 쓸게 나 10초 남았어 다 다 다 다 미드 밀어봐 일단 미드부터 밀어 쉔 혼자 맞아? 나 지금 렌즈 키고 도는 중 렌즈 키고 돌리는 중 쉔 쉔 라인 관리하고 있어봐 가봐 와드 따봐 여기 시비를 궁채고 우리 궁쳐 쉔 궁탈 준비해 탑 밀고 있을게 탑 쪽으로 와봐 탑 쪽으로 와봐 나들 시비를 궁켜 시비를 궁켜 시비를 궁켜 시비를 궁켜 하고 유령 보내 이제 다운다 아래 다우스 이것이 빈결이다 주장 삼일어 삼일어 삼일게 삼일게 삼일구 집 갔다가 용으로 와 오케이 삼일겠다 이거 좋아좋아 못참는 조합 좋았다 못참았다 진짜 다들 못참지 이 조합 유령시비를 개사하기야 이거 유령시비를 자 또 빙결 걸어 콕박 걸어 사우다 사우다 오케이 오케이 죽어야지 죽어야지 미드 혼자 시식이 4개 가지고 게임임 이러면 스킬이 3개인데 시식이가 4개야 시식이가 비결이 2천명 내 창보다 중한 것 키러다야지 용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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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미드나잉이야 미드 호 awakening 그냥 시 Subiet 바로 multitude 타 Pass 12 뭉쳐 봐 시비를까지만 뭉쳐봐 아래로아래로 시비를아래로 시비를아나 시비를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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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잇 난 먹고 미드 밀게 이겨지 한타 차이 나 궁갈게 루시안 5너 갈게 오케잇 좋아 차라리 좀 더 들어가볼까? 와이파 힛트까지 와이파 힛트까지 와이파까지 나 궁 쥬 아예 차이 뭉쳐 이거 시비를 궁을 때마다 그냥 뭉치면 이겨 알았지? 오케잇 우리 미드 밀고 이쪽에 치아 잡자 그리고 탑 밀어줘 한 명이 탑 밀고 우리 치아 잡자 나 궁 있어 싸워야 돼 오케 저 미넨 라인이야 미넨 라인 니코올 때까지 탑이 탑가 탑이 탑가 나? 텔 없는데? 탑가 야 모아 모여 문제가 바탐이야 아프겠다 모여 저기 쟤 지금 텔 도움되면 돼 시비를 모여 시비를 말파 모여 모여 아 펑 말파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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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따라와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차 잡아 호기심 총 꼭 해 내가 봐 볼게 왠지 있나? 지금 생겼어 내가 라인 밀게 궁박아 궁박아 시비를 궁박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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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한 번에 한 터 들어가래 탈타는 못 봤어 미안 폭방 맞았어 괜찮아 괜찮아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이제 시비를 궁 얼마 남았어? 들어가 들어가 좋아 좋아 에바 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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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없으면 8았데 궁 없으면 참아야 돼 궁 없으면 안참는다? 그건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궁을 다 써. 우리 궁 쓰면 안 돼. 우리 핵심이야. 오케이 오케이. 빙결 시비를 핵심이야. 알았지? 여기서 이제 모이라 재미있어. 모이라 재미있어. 모이라 재미있어. 아 하지마. 울어 울어. 아 하지마. 울어. 울어 더 더 더 울어 더 울어. 우린 맞을지도 몰라. 그래 나 살았어. 우리 울어서 빠졌어 지금. 포기했어 포기했어. 포기했어 포기했어. 포기했어 그럼. 안 울었잖아? 루시안 전멸 쓰고 너 따닥 맞고 죽었어. 오케이. 저쪽 그냥 바른 쳤으면. 피곤해서 팔렸다. 아 우리들 밀게 일단. 나 궁이 20초. 우리 시야 다 긁었다 지금. 어 떨어 떨어. 이렇게 떨어 지금. 어 쎄나. 솔직히 레젤 안 하면 이긴다. 이거 이거 이런 거 선 넘는 거야? 11은? 나 궁 있어 발파 궁 있어. 나 궁으로. 나 7초. 빨리 가자 빨라 나이스. 전멸 뺨. 전멸 뺨. 전멸 뺨. 어 조명이네. 괜찮아 괜찮아 유령 간다. 유령 간다. 유령 간다. 오케이. 들어가 나 궁 5초. 나 궁 5초야. уля 궁 5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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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나이스. 유령을 믿어. 유령을 믿어. 이건 유령이 아니야. 좌측용 우베코야 알았지. 이거는 유령을 쏘는 게 아니야 관우 장비를 쓴다고 보면 돼 이거 만약에 상대 오면 말파 궁이 있지? 박아 박아 말파 적팀 오면 말파 병 넘어서 궁 박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플랜 다시 플랜 다시 어 아파 얘 빼자 빼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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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었다 살려줄게 유령 뿌렸어 유령 뿌렸어 튀어 튀어? 우리 궁 없으면 아니야 말파 궁 못 참았어 우리 궁 없으면 일반인이야 그리고 우리 그 말파 보고 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말파 AP야 지금 응 AP야 아 괜찮아요 라인클리어 매우 좋아 라인클리어 매우 좋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말파 왔어 말파 왔어 말파 왔다 말파 없어 아직 있어 있어? 나 간다 나 간다 나 못 찾는다 보여줘 보여줘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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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4초 유령 4초 유령 4초 유령 4초 유령 4초 관우 장비 출발 관우 장비 출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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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빠졌어 어 어 니네 조심해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나 참아 나 분노조절 이제 참는데 분노조절 용 빠져 용 빠져 왠지됐어 왠지됐어 아 근데 쟤네 용 어떡할까 저거 용 빠져 용 우리꺼 아니야? 이거? 우리꺼 같은데 나 좀 못 참을지도 나 이거 집가서 정비하고 라인 밀어두고 집가서 정비하고 갈거야 나 집갔다고 갈거야 오케이 난 여기 있을게 P4 하나 가야겠다 이거 세게 가야돼 용 바로 뗄게 용 뛰어 용 뛰어 쳐어도 돼 이거 쳐어도 돼 이거 쳐어도 돼 오케이 빵대 쳐줘 빵대 쳐줘 쳐? 그냥 난 궁 있어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살아나 시야 궁금한데 시야 궁금한데 말해봐 오케이 오우 모참아 못 참아 이거 어때 뺏어 용한테 용한테 도망가 있다 도망갔다 오우 들어온다 들어온다 천천히 아쉬워 내가 쫄림 안 되는데 태풍이 나 뭐 맞았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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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좀 더 박아도 대기네 마이패스 궁극기 몇 초지? 나 지금 있어 쿵 있고 루시안한테 박을게 루시안한테 나 마나가 없다 내가 마나가 없다 나 궁으로 합류할게 공으로 합류 오케 좋아 안 맞게 생각해봐요 내가 먹을게 도연이랑 못 썼어 내 잘못이야 괜찮아 괜찮아 맞아 근데 괜찮아 나이스 뺏었어 후우 채팅처럼 키키 마지막 숨결이 까비 자 애들아 나 다시 미드 갈게 바텀 막을 사람 막아줘 내가 막게 내가 막게 나 쉐니랑 궁극기로 한 명 가네 이거 우리는 뭉쳐야 돼 우린 뭉쳐야 돼 쉐니 라인 관리 라인 관리 나 라인 관리 더 이상 올릴 템 없어 빙 빠질게 니코는 저거 뭐야 빙결 두 개 뽑았으면 올릴 거 없었죠 렌즈 돌려가지고 루시안이다 어 오케이 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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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는구나 라인 많이 밀어넣어 많이 밀어넣어 많이 밀어넣어 빡큐 빡큐 쟤 발음 보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니야 채팅도 없는데 나 힐 줘 빡큐 짱 날치고 이 밑에 미드밀자 일단 거기 가지 말자 그만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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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정리할게 응 우리 일단 궁 다 온이긴 해 지금 밀게 일단 일단 쉐니 따라서 누구 한 명 오면 그냥 걸면 돼 나 가는 중 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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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백 백 백 간단해 간단해 니 라인 미쳤어 오히려 간단해 오케이 다 됐고 살짝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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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준비해 여기 뭉쳐봐 여기 뭉쳐봐 여기 뭉쳐봐 여기 뭉칠래 너희 섬넘은 나한테 죽어 오케이 불러먹는 사람 누구야 불러먹어 내꺼야 아아아 아아 말파 집중 갔다 올게 미드밀게 미드밀게 미드밀 우리 궁 없어 지금 우리 궁 없어 지금 말파 궁 30초 대신 말파 궁 30초 30초만 버텨보자 어 안마귀 안마귀 아아악 맞아주고 싶지 않나왔어 미안해 너무 아파져 야하하하 아 내가 트롤인데 이거게 다 맞아지지 내가 트롤인데 궁에 있는 사람 있나? 나이스 나이스 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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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쉔 쉔 준비됐나? 들어와 준비됐어 준비됐어 간다 어 뭐야 진짜 진짜? 나 일단 도발 다 해놓았어 나이스 왁상봉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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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샤이 너무 세다 아아 이거 미드 차이야 왜 미드 차이지? 탑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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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내가 받아볼게 미드 차이 아니야 억울해 우리 팀 8분까지는 강이야 쟤 미드 아니야, 원딜이야 솔직히 미드에 원딜 들고 온 애가 나쁜 애지 재밌네 임말파 맞는데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Q가 안 들어가서 계속 그래서 이번 조합 어떤 거 같아, 우리 팀? 말파 탱 가면 엄청 좋은데? 일단 브릿지에서 티문이 나쁜 떴어요 미드 니콘은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 이제 이주업 쓰는 거야 우리 플랜 C야 이거 근데 말파는 탱으로 갈게요 우리가 연습하려던 거 그거 나왔어, 근데? 콤보 한두 번 나왔는데 콤보가 빠진 다음에도 우리가 좀 들어갔어 실수했어 공연계는 솔직히 빙결 시비를 말파까지 예쁘게 잘 좋아하는 거 몇 번 있었던 거 같아 이거 솔직히 후반에는 우리가 정신줄 놓고 해서 진지하게 안 한 거고 빡겜하는 부분은 좋았어 쉔정도 할 거면 우리 돌진 잡아봅니다 돌진 좋아? 미드를 사일러스나 그런 거 하고 원딜 뭐 트리스타나 좋아 좋아 뭐 있냐 또 원딜이 컴퓨터 좀 끄고 올게 나 잠깐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딜 트리스타나? 방송 잠깐만 끌게요 컴퓨터가 이상하게 느려가지고 공기판 한 번 밖에 안 터졌어 카이사? 카이사 트리스타나 그런 거? 카이사 가능 우리 원딜? 카이사 가능 카이사 너무 보고싶고 잘해 트리스타나 PTS에 대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니코말고 빙결을 차라리 아리로 갈까? 빙결? 응 빙결 진짜 지리는 거 있어 빙결 아리 좋은데? 스웨인도 빙결 가능 빙결 스웨인? 응 뺏었었거든 그거? 좋은데? GLP 가가지고 슬로우 건 다음에 이 그냥 확장으로 맞추고 땡겨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빙결.. 빙결 초가스 어때? 빙결 초가스 어.. 빙초도 나쁘지 않네 그거 너무 많이 해서 질려 그거 할까? 빙결 초가스 잘하는데 아니 스웨인도 해보자 빙결 초가스 빙결 초가스는 상대방이 다이아가 와도 버틸 수가 있거든? 응 근데 상대방이 브론즈가 와도 때릴 순 없어 응 아 근데 이번 그 지금 미드 바뀐 사람이 중력이라며 응 맞아맞아 그러면은 좋지 않아? 빙결 초가스? 그럼 뭔가 초가스 르블란한테 두꺼 맞는 거 아니야? 초가스는 누가 와도 안져 아 누가 와도 안져? 자신감 왜냐면 지수 선생님한테 1대1로 개쳐 맞았는데 안.. 가드 올렸어 근데 대신에 상대방의 아이언 미드가 와도 때리는 건 불가능해 근데 초가스 좋은 점 하나 더 있어 궁으로 5세트 잘 먹어 맞아 좋네 궁 뭐 궁 쓸 때마다 그거 초가스가 먹어야 돼 알지 좋네 좋네 이번에 초가스 한번 보자 오케이 우리의 픽을 무한대로 내리지 하도 남았지만 오케이 머두? 머두가 나갔나? 응응응 저 아닌데 잠시만요 아 3순위 3순위 우리 오브젝트 미쳤어 방금 지구에선 오브젝트는 다 챙겼어 맞아 정보색터가 땐 괜찮아야 돼 그렇지 쫀드가 어? 쉔 장르 할 때 내가 방금 개발해낸 게 있거든? 응응 그 잿불거인 간 다음에 응응 벨트를 가는 거야 벨트를 응 그 다음에 워모그를 가 벨트 워모그? 어허 벨트 도발맞추는 거구나 도발들에다 물방 넣는 거구나 아 해보니까 해폭탄 쉔인데 해폭탄 쉔? 그리고 피가 3000되고 쿨감 20% 맞출 수 있고 오 좋네 그 다음에 체력 빠져도 그냥 워모그로 다시 채웁니다 그냥 근데 그러면은 핑퐁이 안되는데 저거 존엘 못써서 아냐 존엘 써봤자 쉔은 존엘 써봤자 쉔이야 생각해봤는데 음 걔는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체력 그냥 단단하게 가가지고 빠져나와야돼 그냥 전장을 음 아 근데 존엘 해가지고 딱 핑퐁한게 좋았어가지고 존엘 갔었던건데 그리고 이제 룬을 이게 그거지 그거 여진을 드는거지 음 아 여진을 아니 그냥 완전히 탱신으로 탱신으로? 그리고 내가 룬도 이제 사전준비 일지가 어차피 후방 가니까 음 그리고 박마저가 늘어나면서 체력을 올라가고 박마저 늘어나고 음 음 아예 완전 탱커로 근데 그럼 궁이 많이 안차지 않을까? 아니야 궁 많이차 그 델트에 주물력 많아 어 오케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 델트 주물력이 나 그거 일단 좋아보이면 내 솔렁에서 쓸거거든 정글 걸리면 하하하하하하 아니 자기 쓰려고 자기 쓰려고 실험체로 쓰네 끌거 이론상 너무 좋은거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아 일단 해볼게 그러면 여진에 뭐 여진에 뭐 들어야 돼 여진에 보호막 강타 들고 음 사전준비 들고 어 과외성장 찍어줘 오케이 그 다음에 집에 비열한 한방에 궁구해산혈권 어 좋다 집에 비열한 방에 궁구해산혈권 궁구해산혈권 오케이 어 그 다음 212 어 그거 똑같애 어 좋아 어 나 이거 완전 도구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미쳤어 이거 방금 생각했는데 진짜 사기 챔프니야 이거 어? 정글초가스 내가 엄청 좋아하는건데 이거 미친건데 진짜 하하하하 어? 아냐 정글초가스 아니야 정글초가스 아니야 정글초가스 아니야? 미드초가스 아 미드초가스 어 그러면 정글초가스 한번 하시고 탑 탄령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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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빅헤드 원딜 한번 고? 그래고 그럼 내가 어디가면 되지? 탑 탑 탑 나 정글초가스 하라고? 탑 탑 탑 근데 궁금한게 션 벨트 가라는게 화염벨트 말하는거임? 그 뭐냐 그 있잖아 2500원짜리 쪼로록 나와가는거 와 재밌겠다 근데 그 콤보가 벨트 도발쓰는게 아니고 도발 벨트야 그래야 스무석에 나가 도발 벨트? 응 도발 벨트 해야 스무석에 나가 오케이? 다 긁혀 그러면? 다 긁혀 다 긁혀 미쳤어요 오 좋네 도발 벨트? 극딜 션이네 극딜도 아닌게 딜템이야 자 이거 진짜 보여줌 오케이 오케이 초가스 보여줘 그 저기 벨트가 템 뭐가지? 그 리볼버 서브눈을 리볼버에 그 점화석 재생의 바람에 과잉성장을 가는거야 소생을 가고 그냥 간단하게 그 악마의 와우스를 샀잖아 아 점화석을 일단 코어템을 먼저 올려 벨트를 올린 다음에 점화석을 또 사 그걸로 이제 워모그 올리는거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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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났다 모르가나 나옴 오케이 화이팅 모르가나? 나 좋아해 사실 나 모르가나 좋아해 사실 나 모르가나 좋아해 어우 좋아 좋아 쉔 말파 티모 이거 어떻게 해 티모 뭐 참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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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참지 야 뭐지? 티모 긴장해야 될걸? 살과 가죽을 분리시켜버릴 테야 어 뼈는 가루로 만들어서 기가 막혀 사고를 99으로 그냥 아 티모는 참을 수가 없다 저쪽 텔이 하나도 없어 응 좋다 좋탈 이게 뭐였지 이게 심지어 미드 초가스야 쟤네 클났어 이제 초가스 먹방하러 올라오세요 티모 썰어드릴게요 아 저 그 그쵸 체력 3천넘은 뭐 먹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3천넘기 전에 게임 끝내는 게 좋을 겁니다 아 오케이 끔찍하다 같은 편인데 공격로에서 도란의 방패에 포션사 이러면은 어떻게든 맞아도 안 죽어 임배 가? 가야죠 무적해 탄생 무적한 거야 못 참지 임배 안 갈 거면 이 게임 안 했어 임바이 뭐야 관련던 같아 근데 여기 있을까? 내가 밀어낼 그 초가스 밀어낼 수 있음? 응 여기서 충치면 밀어내심 응 아 쉠부터? 빵대부터 빵대부터 내가 방심시킬게 여기서 빵대부터 빵대부터 없어 없어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솔랭이 있을 리가 없어 이거 바로 가 여기 있어 여긴 있어 오케이 오케이 레드 시작 레드 시작 이거 여기서 우리가 먹 우리가 아니 잠깐만 안돼 우리 가야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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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들 끌고 간다 애들 끌고 간다 도와줘 도와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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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좀 온다 온다 따라온다 근데 나 이거 검 들켰어 아 괜찮네 파텀 가자 저 장식물인줄 알거야 파텀 가자 빨리 내 저 장식물인줄 알간데 나 이거 도와줘 말파 아야 타모 타모 저쪽 갈렸어 뭐로 가나? 도와주 볼배 볼배 구경 경선 정상결정 원거리가 없어 하지만 원거리가 없어 치마 원거리가 없어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안 돼! 티모한테 모든 걸 당했다. 이건 모두 다 티모에서 해결했다. 티모 2킬이야. 티모 2킬이야. 우리의 카운터키를 찾아냈어, 티모. 티모 2킬이야. 참아 못 참아, 이거 이제. 나는 잘 참아. 아, 참은 거야? 이제 와서? 우리 라인 알파는 아니야. 사실 못 참는 척 한 거야, 지금까지. 사실 잘 참아. 우리 사장은 아니지.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거구나. 자, 여러분. 2킬 먹은 티모 찢는 법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서 끝나고. 결국 찢기는 건 나였다. 막 이렇게 끝나겠지? 사실 나 학교에서도 맨날 참으면서 지냈어. 괜찮아. 학교에서 잘 참았어. 나도 잘 참았어. 티모 상대로는 유성이 좋지 않나? 라인 파이트? 어, 라인 자. 근데 전판에 한 번 썼잖아. 근데 이제 똑같은 거 가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오케이. 내가 저쪽에 AP 많으니까 극 AP 뭐야. 극 맞아 말파이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극 맞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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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약간 좀 쓰레기 같긴 한데 이름만 보여주면 돼. 어? 2. 2. 1회비니까, 1회비니까.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내가 와드할게. 한 번에다 와드하고, 빙킹 방지. 여기 와드 없어. 어, 저쪽 다 뺏는데? 나도 참아! 저쪽 마나도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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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도 없어. 얘 점멸 쐈지 방금? 응, 점멸 썼어. 게이드 게이드. 아, 자씨. 안 그래도 눈이 침침해서 화가 나는데 팀 못 하고 실망했으냐. 이게, 사실, 골베 점화가 빠진 거 알고 있었어. 야, 이 새끼야. 골베 점화 썼어, 맞아. 응. 빡큐, 나도 빡큐다. 아, 시. 빡큐! 빡큐! 죽여! 아, 이거 끌시고. 미드 뒤테러와드, 미드 뒤테러와드. 까비. 아오. 미드 밀은 김에 뒤테러와드. 자, 또 들어가. 건방자랑 또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참지마, 참지마. 우리가, 우리가 1회비 그래. 자, 저장. 짠. 오, 좋아. 왜 이렇게 안 멈추는 거지? 갈까? 투. 투. 가자. 각보임, 각보임. 자, 미디언이 장대가 더 많다. 여기로 와서 하자. 오우, 예아. 일단 5초. 내가 Q로 많이 뺄줄게. 내가 Q로 많이 뺄줄게. 아, 맛있다. 또 왔든 거 해야지. 지금 볼베 당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은가 보다. 맞으면서 먹고 있는데, 피가 차. 이제 볼베 당하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들어왔어. 아, 이숙 드르기 빠르네. 아프다. 좀 더 앞에 깔았으면 좋겠어. Q.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런 4성화 실수, 넘어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티모, 딜기해 봤자 네가 손해 줘. 전부 Q줘. 원래 초가스 Q는 맨자로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대로 타자가. 투! 오케이, 티모, 호호호. 아 아까워 이블린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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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왜 이렇게 세냐고? 바텀이야 이상하다 이블린 되게 잘 가네 그렇지 있어 오늘 모래주머니 되게 무겁게 찬다 3킬이라 어쩔 수 없어 나 정신 놓지 말라고 이렇게 일부러 모래주머니를 무겁게 채워주는 거지 이제 존댕이가 이거 또 드러 약간 이런 거야 나 원래 오늘 주창 모드로 가려고 했는데 적토마보다 빠르게 내 안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내가 제일 유리야 성장을 찍어 집중한다 이제 몇시 몇시 밖에요? 이제 진실보기 지명있습니다 미드 찍고 있어 보이지? 오 나이스 미드끼리만 믿고 가자 CS 20개 차이나 고기 나 가는 중 싸워됨 싸워됨 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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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매 안돼 참매 안돼 나 참았어 아니 못참아 아니 나 못참아 아니 뭐야 못참아 못참아 뭐야 나 불시에 빠졌어 불시에 빠졌어 잠깐만 오 오 잡아줘 아 맨날 내가 걸리냐 까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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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임 앞에다 맞아줘 아 괜찮아? 아파 보이네 올리베어 나한테 허락받고 게임하는 중 허락받고 CS 먹게 하고 있어 지금 CS 먹을때마다 난 준댓말 하면서 해 나 바탕 가고 있어 삼행시 지효라고 해 삼행시 초가스로 삼행시 지효로 CS 1개씩 준다고 아 와 이거 초가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게 딱딱딱 할 때 2를 못쓰네 천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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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복싱 오졌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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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거기 나한테 그래 너가 죽어놓고 아니 너가 죽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야 야 야 이거 다 바보 같은데? 으 어 본인이 죽어놓고 나한테 뭐라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내꺼네 이게 뭐야 우리 팀 바람의 파이터 방금 내꺼 먹는다 내꺼 먹는다 지렸다 괜찮아 나한테 터졌다 이제 미드 똔똘이야. 이기고 있었는데 아쉬워졌어. 오케이. 그래도 블루 주면 돼. 아 이거 안 보인다. 탑 조심하자. 전령, 전령 한번 캐시아 따야겠는데. 블루 이거 나 먹어야 돼. 진심? 이거 6렙. 확실해? 어. 요즘은 첫 블루 안 줘. 나 여기다 핑크 박을게. 너 강타 딜 몇이냐? 어? 나 1055거든? 그래? 아 왜 이렇게 와들만인 것 같아. 나 궁 있어 싸워 댐. 대진 싸울 때 말해야 됨. 아 이게 왜 이렇게 따갑게 굽냐 이거. 짜증나게. 오란방패 24시간 돌고 있네. 나 궁 있어. 도구를 쓴 전사의 프리와트. 야 디드. 야 디드. 야 디드. 야 디드. 야 디드. 나 근데. 야 2, 2 5초야 남은데. 어 궁 뺏어. 도바디 없었어? 어. 이거 없었어. 싸울 때 말해줘. 이거 어때. 1딜 올라온 김에 이거 어때. 좋아 좋아 좋아. 나 그냥 바텀 받아먹을게. 갔다 와. 미드 받아먹어 그냥. 미드 받아먹어. 밀려있잖아. 어차피. 아 오케이 오케이. 소스를 심 안 가나? 미드를 먹어 미드를 먹어. 오케이. 나 근데 강타 없어 생각해봐. 강타? 강타는 내가 있어. 강타? 강타는 내가 있어. 강타. 강타 왔어. 강타 왔어. 나 간다. 붕! 갑니다라. 나이스. 자 이블디랑 삼척어 이블디랑 삼척어 이블디랑 삼척어 이블디랑 삼척어 다시 내려가 바텀 다시 내려가 잠깐 먹었지? 어? 바텀에? 세나 혼자 있는데? 이렇게 푸는게 아닌가? 세나 혼자임 나 궁? 어 쪼금 멀어 쪼금 멀어 쪼금 멀어 쪼금 멀어 쪼금 멀어 들어갔어야 했는데 쪼금 멀어 쪼금 멀었다 간다 응 갔어 더 뽑아야 되는구나 나 간중 가자 가자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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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뭐야?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내가 먼저 잘하는데? 5초 느려져라 안 닿았다 나이스 죽어라 나이스 욕나와 욕나와 욕먹자 욕먹자 욕먹어 방금 긁힌거 아니야? 이거 먹고 갈걸 이거 먹고 갈걸 꼭 기억할거 있어 이거 천 아래로 내려가면 건들지마 알았지? 천 아래로 내려가면 건들지마 너 강사 몇딜이야? 쫀드가 나 강사 없어 없어? 오케이 팀 없음 오염된 미트함수 오염된 미트함수 옛날에 그건가? 오염된 테란 그 카어순데 그 카어순데 그 카어순 카어순 임패스티드 펑션 오 마이갓 믿음이야 나 공 10초 아직 싸움 안 돼 근데 나 피 없어 믿음이야 믿음이야 싸움 안 돼 탑 쭉 밀어 탑 쭉 밀어 오케이 또 빠져야지 굿 죽을 거 같거나 싸워 밀드 디테일 각 바텀 디테일 각 하나 잡아줘 바이 나이스 나이스 미슬린 삐이 가자 형님 채팅을 지키시죠 아 팀 홀을 미분하기 시작하더니 상수가 될 때까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뭔 소리야 쉐키 저거 안 되겠어 많이 아파 보여 살려줘 오케오케오케 아 살려달라고 그런 거였구나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오오 골뱃 좀 센데 아 그만? 아 여기가 꼴바다? 꼴바다? 꼴바게 하자노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정의구연 해야 되는지 아 통화스 언제 오지? 아니 디테일 와드가 없는지 지워졌어요 여기 갈래? 나 여기 있는데 오케오케 니눈을 받아줄게 강은 달게 니눈 받아줄게 간다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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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으면 됐어 초코스 언제 오지 내가 왔어 오 좋아 야 양념 다 했다 먹어라 양념 다 했다 맛있어 나이스 나이스 와드로 시앗 따고 조심해 Q 잘했어 이거 빼 빼 뺴 뺴 왔어 왔어 뺴 뺴 뺴 오케이 오케이 좋아 풀감질 하나 가고 점 와서 오케이 과연 트아릴의 재미난 롤 교실은 통할 것인가 이거? 트아릴의 신나는 롤 교실 통하나? 통해 뭐 있다 나 갈게 와봐 갈게 갈게 확인 줘 나 점점 쎄지고 있어 어? 이거 누구야? 어? 근데 얘 볼벤은 질 개수가 뭐야? 왜 이렇게 쎄? 이 새끼 어이가 없네 그 스킬은 마법일걸? 스킬은 마법일걸? 이 새끼 텔만 올렸는데 질이 왜 이렇게 나와? 응 개쎄 미드커버 너무나 미드커버 태형이 매직 교실이라고? 안해도 되네 바텀 보자 바텀 바텀 오케이 오케이 천벌이 머리에 동떨어지는 그거? 천벌이 머리에 동떨어지는 그거? 천벌이 머리에 동떨어지는 그거? 이거 이거? 아 2가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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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가는데 나 돌아가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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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미드 내려간다 사실 네 상대 미드 내려간다 상대 미드 Sat 상대 미드رب 먼저 내려간다 상대 미드 먼저 내려간다 상대 미드 먼저 내려간다 상대 미드 match 콜 expectancy 나 궁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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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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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왜이렇게 빨라 이거 내가 잘못했다 공기팡했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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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와 죽었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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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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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갔다가 윙1분 집갔다가 윙1개 저거가 윙1개 이거 가면 안되지 왜그랬을까 마저르가면 되는데 야 번개들이 저렇게 센거였어 몰랐어 난 초가스된다 저거 뭐냐 저거 그냥 가세요 탑 저거? 뭐 어떤거? 탑띠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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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진짜 탑띠어내네 밀렸으면 라인 하나 밀고 살짝 내려와보실? 아 진짜 모르겠다 저 자식 어떻게 해야돼 용타임이라 죽으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용 줘야겠다 이거 그러면 채팅 걸어서 시간을 끌자 님들 말 걸어 말 걸어 채팅 중 채팅 중 한 명 하면 양 걸어 말 걸어 님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님들 티어 어디세요? 3행시 미드가자 미드가자 곰 사냥 곰 사냥 곰 사냥해 너른 잡아야 돼 얘들아 곧 뛰어가 올라갈 수도 있어 나 빨라 나 빨라 나 안 맞아 나 안 맞아 싸움 이겨 싸움 이겨 나 팀원 잡았어 팀원 잡았어 팀원 잡았어 사모도 없어 괜찮아 볼리베어로 4행시 하겠습니다 나 이몸 등장 준비 중 어? 큰일나 이몸 등장 실패 나 궁 7초 우리 근데 미드 털려 아 미드로 갈까? 내가 막게 내가 막게 나 궁 있어 내가 막게 나 궁 있어 쏠 받으면 들어가 대신 들어갈때 들어간다 말해야됨 오케이 나 원대지 객이야 원대 내 지나간 수 어 근데 쳐볼까? 용 쳐? 끌어도 돼요? 너 쳐봐 아 미드 밀고 미드 밀고 조금들기 없어 오케이 오케이 나 미드 밀는데 나 미드 밀는데 내가 미드 밀는데 내가 미드 밀는데 오케이 됐어 쳐 나 1162거든 오케이 너 강타 얼마냐? 나 640 오케이 우리 1500에 쳐 1500에 말파 뒤로 돌아 말파 뒤로 돌아 오케이 이렇게 1500에 강탔어 1500에 강탔어 오케이 좋습니다 전무아 이제 돌아가냐 들어와 이볼리 아 구 어 간다 궁 궁 세나 아아 아아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볼리 이볼리 나이스 나이스 신무 동기력 좋아 1500 이거 오케이 오우 어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잘했어 너 F**k you 얘 피 왜 이렇게 차냐 이거? F**k you F**k you 우리가 피가 좀 달고 시작했어 이거 말파가 그냥 쭉 들어가 나 이거 피가 줄 테니까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 이블린이 뒤에 보고 있어가지고 나는 원딜지 말파 들어가면 나머지 타들 근데 내가 너무 약해 지금 나오면 이길 수 있을거야 이거 밑봉 좀만 뒷라인 잡자 뒷라인 잡았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더포지션 지금 좀 합힌거 같애 오케이 티모 아 맞다 빌드가야돼 아 저기했네 건방순이 나 밑에 서있을게 그냥 나도 밑으로 갈게 오케이 너 텔 있어 어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 우리? 인베 개 털리고 게임하는건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거야 맞아 오케이 좋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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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이거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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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나 궁있어 오케이 이브린 누구? 좋아 이브린 궁 뺀거 너무 크고 나 이제 박탐 받아먹고 온다 나 오케이 티모 사라져 탑에서 티모 없다고 함 티모가 내려갔어 티모 짓 나갔대요 님들 님들줄팀 뭐했어 탑중 밀어 탑중 밀어 오케이 와드가 어딨을까 나 궁있어 이제 가도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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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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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터져 죽어버렸네 아 이 이 이 한 다음에 벨지스랑 이 소리구나 조금 애매하네 느려 좋아 내가 바텀 밀게 나 궁있어 응 나 궁있어 나 궁있어 믿음 일고 시하 잡자 응 창을 높이들어 겨냥하면 되지 현재 체력 2100 2100 나 들어가도 되는데 하하 좆좆좆좆좆좆 허캔이 항상 뒤에 있다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분노의 잔 더블 모르간 드릴 왜 이렇게 세 AP네 자 다시 이거 호기심 청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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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타 빙타 뒤펠 타는 중 어 이블린이랑 볼베 탑에 있어 나이스 어 저 셀넛 남겼는데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빙결 후우우우 Anybody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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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iht밀께 벨트에 뭐 hunter 굿 직감이다 이블린 내려가요 어 이 팀 오다 아야 나 공 30초에 싸우면 안돼 믿음 잃어 용 나온다 용이 1분 용먹을 준비하자 조동 준비용 준비 믿음 잃고 말파탑 말파탑 테리스 날까 트럭 트럭 트럭의 기묘한 쉔 아이템 지금 반 나왔어 크릭 바코드 쉔 완성 미드 밀자 말파 탑에 있고 말파탑 있어 이블린 미드 이블린 미드쪽 다시 올라가는거 같음 쉔니 바텀 가자 어 이거 용 나온다 용 보자 나 이거 칸 풀어줄게 네 나 용 갈게 이거 좀 긴건데 좀 투자해줌 아나 나무시기 깔아라 나 이거 강타 데미 1200이야 내꺼 티모 티모 미드 골비 바텀 골비 바텀 미드 싸워도 돼 미드 싸워도 돼 미드 새 나온다 새 나온다 이거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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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블린 히블린 발타민 볼베 있었어 거기 있으면 싸워먹혀 없으면 싸워먹혀 발타민 볼베 있었어 이거 먹자 그래도 4대4인데 어 여기 미포 아아 탈박기 탈박기 세대 할 줄 높긴 했는데 아아 텔 갈까 여기 어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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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고 텔고 좋아 좋아 위로 위로 슈 뒤에 봐 뒤에 봐 오케이 티모 너만 보고 있었어 이 자식아 먹어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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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좋아요 이블린까지 이블린 너고 이블린 어 소중히 따올까? 으아! 사라야? 나이스 나이스 시시! 나이스! 용치자, 용치자, 용치자 데리고 올게 데리고 올게 빅캐드의 1일 먹방 도움이 2차 함수였어요 뼈 꺼내서 먹을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빨리 나갈게 볼벨, 볼벨을 이거 빨리 쳐줘 상골, 볼벨, 볼벨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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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오케이, 오케이, 빼자 오, 이거 쳐줘 어서 왔다, 냈다 여러분, 다 렌즈를 생활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볼벨 왔어 볼벨, 안녕? 내가 더 빠르지 이게 아냐, 아냐, 아냐 이거 바닷버스, 바닷버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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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먹었다 도저히고 중독은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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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티모다 티모는 못 참지 참으면 못 참아, 여기 어, 티모, 티모 오케 참지마 아, 오케 티모야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거기 상대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음 오케 어, 저거 죽지마 아이고 어, 티모 되게 빡세네 티모가 이거 말투도 렌즈로 바꿔야겠다 나도 렌즈로 바꿔야겠다 나도 렌즈로 바꿔야겠다 두 명 다 렌즈? 어, 오케이, 이제 집 가서 렌즈로 바꿔야겠다 아니, 렌즈, 어, 렌즈가 나을 거 같아 탑 도와줄 수 있나? 탑? 와, 리 탑 볼게, 나 도와줄 수 있어, 탑 나 궁군이야 근데 궁이 없네 흠 그래도 빨리 가 나 20표들게 살아남, 근데 나 깼어 나 깼어 고맙소 살짝 빼야돼, 살짝 빼야돼 이제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빼야된다 아우, 넌 또 왜 왔어? 빼야되자니까 다 올라온다 했잖아 아니, 이길 수 있어 그래? 나 타고 있어, 나 하고 지지 않아 나 3초, 나 3초 나 3초 아, 뭐야 나 3초 빼라고 했대 빼는 게 맞았어 맞아, 맞아 우리가 옳지 않았어 나 3초 궁궁이 생각하니까 참는 게 맞았어 흠 흠 근데 생각해보니 쉔 죽어있었어, 방금? 어? 나 죽어있었다 말했어, 아까 오, 쉐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왔다 들어가, 빨리 들어왔다 오케이 나 3초, 2초, 2초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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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잘 안 먹어 각종 주호 타이 강하게 되었어 여기 세나 있다 저 양아치 오소리 새끼 하고 있대요 멍청 와서 빨리 와, 그냥 밀고, 밀고 빨리 와 그냥 밀고, 밀고 빨리 와 나이스, 살았다 멍청 안쌤 멍청 안쌤 멍청 안쌤 멍청 안쌤 멍청 안쌤 내가 1250 1250 우리 병원 죽어, 병원 사라진다 몇 대 쓸 거야, 방사 몇 대 쓸 거야 1230이라고 초과천이야, 초과천이야 나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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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2초, 2초, 2초 다행퇴, 가 그렇지, 초과천, 이게 좋아 오케이, 빙결 굿 탑 한 명, 이거 아, 나 이거 있었는데 오케이, 내가 믿게 내가 믿게 기묘하다 굿 굿, 좋아, 좋아 나 봉치고 쳐야 봉치고 쳐야 어, 이거 그 아래, 기묘한 아이템 3 좋은데? 벨트, 벨트샨 벨트샨 좋은데? 어, 초과illed 먹방 너무 싫은 않아요? 너무 싫어 오, 수없지 저 정말 급짓네, 갑자기 오, 수영주의하고 아, 진짜 Q 하나 먹고 가라 지금, 체력 1200 넘었음 추가 체력만 오케이 쫀득이 염리 쫀득이 염리, 다음텐 가고엘 오케이, 가고엘 가고엘 지금 신났어,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다음댐 뭐 먹어, 각이야 아우 내가 먹어볼래 덜 차였나? 하나 먹어야겠다 아 나 티몬 개빡치네 우리 군, 용 1분, 용 1분, 용 1분, 믿음 1분, 시야 잡자 오케이 우와 풀 스택, 일단 6개 거의이다 거의 일단 강철의 영향 마실 예정 오케이 강철 마시고, 미포랑 비비기 하면 안 죽어 미포 대신 맞아 우클릭, 나 눌러 너가 우리 대신 맞는거야 오해한거 있는데, 나 마법사야 아, 네 오케이 좌청룡 500호 날아가는 중 좌청룡 500호 가는 중 일단 바텀으로 확실히 밀듯 어쌌ありがとう 아,lane 어, 아니, 아예 아اي 오, 이 불린 잘가 오, 시켜 아, 나 못וע forbid 통해 네 안이 아, 에니 아, 에니 어, 에니 아, 에니 아, 에니 아, 아니, 아, 에니 아, 에니 아, 에니 아, 에니 아, 에니 아, 에니 안 돼! 안 돼! 죽기 싫어! 아 나 이 풀었다. 와 이거 뭐야? 나 강타 없어. 강타 있어. 강타 너밖에 없어. 우와 나 바람 영웅 초기화돼서 궁 계좌 쓰겠다.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가고 1을 가볼까요? 난 다시 탑으로 가야지. 나 체력 현재 3,656. 나 바람 영웅이라 궁 계 빨리덤. 오케이. 완벽해. 궁 1분. 와 이씨. 말파 왜 이렇게 작음? 말파 귀여워. 말파 쪼꼼인가? 아 쭈구리 같아 보여. 나 왜 일도 왔냐? 한층 더 커진 방금. 우리 호기심 총구 갓. 좌측인용 우베코 출발.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슬로우더. 잡음 잡음. 나도 가고 있음. 이블링 잡아. 이블링 잡아. 이블링 잡아봐. 내가 두 발 걸렸으니까 앞으로 가져야지.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자. 와드 못 사지 난. 아직 깔게. 이블링 잡아봐. 나 태릿거든. 아 미드 밀키다. 타모.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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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라부터 봐야됨. 오 양우주개 밀어. 양이. 좋아 좋아. 나 쿵 10초거든. 타모 한번 볼까? 타모? 오케이. 타모 안 가면. 잡아먹어. 타모 이 부시 안에 있어. 없어. 있나? 어 티모가 영웅. 티모 못 참지.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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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 어쩔수록 유인하는 거야 저거 얘들아. 조심해. 아니 잡아 잡아. 저 영악한 색상. 내가 너 쿵 있어 티모. 어딘가에. 어딘가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건데 이거 백차. 어디 있을 까요. 여기. 어디갔지? 모르가나다. 없네. 모르가나 블랙셀드 깨야지. 오케이. 모르가나 여기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임 뭐임? 이블린. 보너스인가요? 어우. 어 뭐야. 아 타모 여기 있었어. 지켜줬어야 하는데. 바텀 이 차 밀자. 바텀 이 차. 아 믿음 밀게. 쭉 밀어. 쭉 밀어. 나 믿음 밀고 밀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밀자. 나 봉 있어. 티모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텀 밀어. 바텀 밀어. 어딨냐 이블린 새끼야. 어? 볼베? 아프네. 아 타모 와라. 안 보이게 할게. 티모 미드. 티모 미드. 미드가 이제 집 갔다가. 바로 쪽 가자. 미드로 걸어와봐. 미드로 올라와봐. 미드로 올라와보래요. 근데 다 집 갔다가. 집 없나봐. 그게 없나봐.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가구 일시불이네. 대박. 님들 쭉. 축배를 드세요. 오케이. 원 먹어서 사러 갑니다. 와. 오케이. 믿습니다. 초가스님. 믿습니다. 추포맨. 최대한 4500이야. 어 무서워. 어 무서워. 꿈에다 타야겠다. 대 징그러워. 이 다음에 각 5일 가면 안 죽어. 티모 지금 바론에 버섯 작업. 응. 안 때로 먹었네. 버섯이 어딨나. 정글 17레벨. 정글 17레벨.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버섯 하나. 미드. 보냈어. 유령 보냈어. 근데 왜 저리로 가냐. 유령들. 나 타코 할게. 오케이. 용가. 용 먹자. 용 먹자. 내 궁 데미지 1474야. 쫀드가 몇이야? 나 950. 그러면은 2000. 2300에 써. 일로 와봐. 나지? 고객님 정글? 아 이게 한 명 남았냐? 나이스. 나이스. 이게 볼배. 나이스. 전선의 쥐. 용 먹자. 볼배 잡자. 볼배 잡자. 아 요음 뱀. 이거 몇 명은 욕 먹고 몇 명은 미드 윌자. 나 욕 먹을게. 나는 미드 윌자. 용가자 용가자. 나 강타 챔이거든. 내가 미포랑 같이. 느려져라. 중결. 됐어. 됐어. 용 먹자. 간다. 궁 썼는데? 하지만. 공시야. 뒤에 볼배. 뒤에 볼배. 이거 놔줘. 나 스텍 사요 이거. 내가 먹으면. 빨리 먹어야겠다. 도와준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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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있으면 박아. 박았어. 예. 됐어. 잘가요. 나이스. 자 워머그 발동. 뭐야 안 버려도 돼? 팀원 우클. 어 저는 갑니다. 다 왔어.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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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등장하고. 업재기. 업재기 이거. 아 업재기. 너 또 버스 옆에 있으니까. 나 진짜 팩같아. 팩. 똑같을 때 팩 생긴 것 같은 느낌이죠. 어. 일단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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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이니아 났어요. 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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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네. 밀어. 도발빌트 해봤자 얼마 안 가요? 어차피 안 타는 거리였어요. 사장님, 뭐 하는 거야? 사장님, 뭐 하는 거야? 맛있어, 더 커지기. 아, 이거 죽는데? 더 커졌어. 맛있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뭐야, 아, 우리 거야? 이블린 인 줄 알았네? 이건 됐지. 밀어, 밀어.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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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팀 대회에서는 이렇게 안 할거지? 우리팀 대회에서는 이렇게 안 할거지? 이렇게 안 하지 우리팀 이상가지고 대박이었어 아주 좋아줘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안 하지 오늘 좀 주세요 오케이 재밌다 재밌긴 하네 우리팀 이제 잘할 때 디코로 가주면 될 것 같애 저쪽 게임 야무지 6시 반부터 대기라고 해서 3분 그거 하고 다시 와야겠다 아 3분 딜레이도 해야되고 나들 3분 딜레이 하고 올게요 님들 3분 딜레이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화장실도 갔다 올게 어 나 마이크 되게 멀었는데 어떻게 들은거야 이사람이 너무 크게 잘 들리는데 손이 잠깐 아래쪽 가는 아래쪽으로 방송 아 아니다 카톡 해야겠구나 이거 그런거 잘 들렸어요? 저엄나 또 또 또 또 또 또 또